이걸로 이럴려고 그쪽으로 가요. 야, 라윤 우리 땜에. 야, 니들 정거 들어봐. 얘가 오늘 라윤 우리 땜에. 수십 번 했어, 왓다리 갔다니. 제가 하는 건 안 모르겠고요. 점수되는 말씀은 그만해. 그만해. 내가 그렇게 자르죠. 안 찍어요. 아, 근데 성수님들 내려오셔서 드시라고 그래. 아, 근데 분위기가 안 산다고. 기쁨적으로 내려오시라고 그래. 형수가 와야 분위기가 아냐? 아, 형수가 아니라 불쌍한 거 치죠. 여기 우리가 기쁨 데였잖아. 아, 큰 형수 와야지. 큰 형수님. 둘째 형수님. 내가 불쌍한 거 치지. 찌개. 전형, 숟가락 어디로 갖고 갔어. 여기. 공주, 고기 어디 있는데. 아, 주세요. 안 주세요. 야, 저게 한마디 해봐. 오늘 여기 소값 어때? 어, 죽입니다. 멋있습니다. 뭐, 소값은 거? 맛있습니다. 소값은 거 전혀 없습니다. 아, 오케이. 큰 형님 한마디 하시죠. 와, 형수님. 원해, 오케이. 원해, 오케이. 원해, 오케이. 원해, 오케이. 회장님. 와. 불이 굿. 감사합니다. 불이 굿. 정신이 형,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야 내일 날이 더. 뺏어? 할만큼 더. 매일 왔어. 배고파는 거 뭐해. 뭐, 땅 없으니까. 또, 뺏지 말고. 안 먹고. 잘 먹지. 아, 표정관리 잘했어요. 제가 원래 몰카 전문이니까. 큰일입니다. 한 마디 되셔야죠. 즐겁게 놀다 가는 거야. 바로 사이트에 올라갑니다.